여섯번째 최종국 선수 나오세요. 육군훈련소장님께서 꼭 우승하라는 명령을 지시했기 때문에 우리 군인은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승을 하고 부대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련! 리부 굉장히 좋아서 그렇죠 좋습니다. 와우! 아우 왜 좀 긴장해? 그렇죠. 타라와의 또 특별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분 좋은 최종국 상병이 도전을 하겠습니다. 타라 때문에 길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내가 볼 때 조기 탈락시다. 준비 최종국 상병입니다. 출발! 자 최상병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자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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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집중하시고 긴장 푸시면 됩니다. 자 2단계 자 잡아야죠 잡아야죠 자 좋아요 잡았어요 자 세 번째 철봉도 좋아! 세 번째 철봉도 좋아! 오히려 세 번째 철봉을 힘들어하네요 각자를 못 맞췄어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자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완주자가 없다고 하네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 3단계 자 이제 3단계 자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올라타요 자 어떻게 할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 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드림팀의 모든 장애물들은 네 급하면 급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죠 급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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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운가 봐 되게 미끄러운가 봐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세를 다시 고쳐잡을 여력이 없거든요 자 이때 빨리 고쳐잡아야죠 자세를 잘 잡아야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뒤집어진다면 자 두 개가 만들어줄 때 편안할 때 많이 가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밑으로 왔을 때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좋아 자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이야 뛰어 넘치지 말고 이 바람개비를 봐야 돼요 상태가 어떤지 앞을 봐야죠 자 그렇죠 좋아요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지금쯤 다음 단계를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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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아 아아 올라갈 수 없겠죠 올라갈 수 없겠죠 올라갈 수 없겠죠 예 아아 아아 저거 너무 어려워 갖고 왔기 때문에 또 다른 부상을 하나 갖고 나와주세요 또 다른 부상을 하나 갖고 나와주세요 드림이 죄송한데 좀 나와주세요. 제 차 옆에서 포즈 잡지 마세요. 아 그 상황 정도가 솔직히 많이 안되는데 또 이게 좀 모기가 생겨갖고 돌아온 괴물 상춘야 말로 이 드림팀의 어떤 기록 제조기였죠. 완전히 예상 영상 finger 잘 맞췄으면 좋겠네요. scratch 상추, 서포스 시도! 자 1단계 오래간만에 상추! 1단계 오래간만에 상추! 1단계 오래간만에 상추! 탈락, 탈락! 아 이거 인터뷰하기조차도 좀 쏙쏙 쑥스럽습니다. 상추 3초만에 탈락하겠어요 내려오시고요 인터뷰 저희 안 하겠습니다 본인의 목의 부상 때문에 목이 전혀 지장없이 탈락을 하나 의욕은 앞섰는데 몸이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니까 몸이 거기에 제 몸 상태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번주에 1등 안 할 거겠지 그냥 살린대로 살 거 몸 두 번째 약간 나은 거 맞지? 나은 거랑 똑같이 해 정말 감사합니다 막차에 티켓을 받은 선수 이현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앞에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쑥쑥 떨어지시니까 고맙죠? 고맙기도 하면서 저도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긴장이 더 많이 배가 됩니다 본인의 차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 만져보고 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면허가 없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는군요 굉장히 심상합니다 어떤 거 한번 보십시오 좋습니다 느낌 어떻습니까? 많이 덥습니다 없죠 지금 태양 끝에 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발레파킹 하시는 것 같아요? 무용과 나와서 발레파킹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마지막 티켓을 거머쥔 이현 선수인데 지난번 그야말로 인간 승리를 보여줬어요 4초 훨씬 렙탈이 좋아요 14초 23초에 나옵니다 셔프타임에 잡았고요 시간은 35초 4초 7회 5킹홍이 되었어요 언젠간 저도 꼭 우승할 줄 알았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헤매고 왕주왕전에 왔네요 그러니까요 준비 출발 자 그야말로 상승세로 따지자면 이 선수가 지금 제일 좋아 2연 출발 2연 출발 1단계 1단계 다행입니다 괜찮았어요 미끄러졌어요 괜찮았어요 오늘의 포토제닉이 될 뻔했어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가면 됩니다 천천히 출발했네요 집중력 잃으면 안됩니다 천천히 출발했네요 집중력 잃으면 안됩니다 자 잡아냈고 자 삼겹니다 자 삼겹니다 이 연도 역시 좀 짧긴 해요 네 2단계에서 탈락할 때는 제일 멋있어집니다. 2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좀 생각을 했습니까? 과감하게 가야 되는데 의외로 타이밍을 재려고 하니까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못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타이밍만 잘 맞힌다면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자신감을 가져야죠. 11번째 도전자 이종민 나왔습니다. 각오를 들어보고 출전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자가 한 명도 없는데 꼭 첫 번째 완주자가 되어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완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11번째 이종민 선수. 잘하고 있어요. 1번째 이종민 선수. 아직까지 5단계조차 넘어간 선수가 없는 상황에 2단계에 진입합니다. 이종민, 이종민, 아 반전을 잡았어요. 이종민, 아 반전을 잡았어요. 자 여기서 힘이, 자 여기서 힘이, 자 됐어요. 잡아야 되는데 한 번씩 그냥 돌아가네요. 2단계를 더 소화를 하더라도 약간 타이밍을 좀 잡기 위해서, 자 또 넘어가네요. 자 조금 본인이 생각했던 보다 지금 스피드가 조금 느린다 봅니다. 지금 민호는 11명의 선수를 다 나와서 봤어요. 야 그런데, 야 그런데, 좋아요. 세 번째 절도 옮겨 탔구요. 4단계 이상은 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자 민호도 함께 3단계로 이동을 하구요. 이종민. 어허, 자 아, 자 아 그지거지네요. 태양경찰 뚜껑 되기 때문에 불에는 갑니다. 박자가 꽉꽉꽉꽉꽉! 위로 올라가! 이 자세가 사실은 지금 제일 좋죠. 좋은 자세죠. 자 이제 3단계. 이제 균형을 찾았어요. 전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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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으면, 들어갑니다. 앞으로 위로 3단계 빠져나오고. 자 이제 4단계, 현재까지는 4단계? 5단계까지 가신 분은 없어요? 4명이 탈락한 4단계. 나도 모르게 4단계에서는 뛰게 돼 있어요. 자 다음 단계를 봐야돼요. 근데 그냥 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뛰어도 되는 타이밍인지봐야돼요. 그렇죠, 괜찮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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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뛰면 어떻게 될까요?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드디어 4단계가 깨집니다. 오아아아아!!! 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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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